현 시대를 분석할 수 있도록 돕는 한군의 책은 여러분들 삶에 큰 위안과 용기와 지혜를 제공할 것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부채라는 것이 참 지금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정부 부채도 문제지만 가계 부채도 문제고 오늘 보니까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20대 30대의 부채가 상당히 많네요. 그러니까 사회생활 경험이 일천하고 하니까 이런 부채에 대한 두려움이나 이런 것이 좀 덜할 겁니다. 특히 투자에 따르는 그런 손실 또 경제활동과 관련한 그런 의사결정은 책을 읽거나 이런 지식만으로는 부족하고 직접 체험을 한 다음에 크게 깨우치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이제 경제적 손실이라는 것은 특히 부채를 짊어지거나 투자 실패에 따르는 그런 경제적 손실 같은 경우는 가능하는 그런 손실을 보지 않거나 손실 규모가 적은 상태에서 그런 지혜를 얻게 되면 부담을 훨씬 덜 수가 있는데 젊은 분들이 갖고 있는 부채가 생각보다 많네요. 그 점을 한번 여러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20, 30 부채가 500조를 넘네요. 어마어마하네요. 국가 부채가 가장 좁은 의미에서 한 천조 정도가 될 건데 가계 부채는 한 2천조 자영업 부채까지 합치게 되면 한 3천조 이렇게 제가 기억을 하는데 이게 오늘 조선일보 사설의 일면 톱 기사가 처음에는 취업난 이런 부분을 들었지만 이거는 너무나 진부한 주제니까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2030 세대가 은행과 제2금융권에서 진 빚이 514조 원입니다. 2022년 말 기준에 3년 만에 110조 원이 늘어났다. 2030 세대가 어마어마하게 큰 돈이죠. 저도 좀 놀랐습니다. 가계 부채 규모에 대한 부분들은 예상한 바가 있지만 젊은 세대들이 이렇게 큰 빚을 쥐고 있구나. 그래서 관련 자료를 좀 찾아보니까 이 15세에서 20세 비중이 이게 2022년 또 12월 자료니까 아주 최근 자료는 잡기 힘드네요. 빚이 41.2% 증가했습니다. 이건 아마 투자에 따르는 그런 부분 같고 다행히 30대는 빚 증가가가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예를 들면 주택 구입에 따르는 영끌 투자 이런 식의 용어를 사용합니다마는 이거는 2.1% 증가로 그렇게 크지가 않는데 이 자료만 보게 되면 30대 이하가 이게 좀 자료가 이상하네요. 30대 이하는 15세에서 29세 포함해 가지고 그러니까 순수하게 30대만 보면 그렇게 증가율이 그렇게 높지가 않은데 15세에서 29세는 어마어마히 크네요. 아마 이 사람들은 또 이걸 뭐 하더라도 갚지 않아도 될 것이다. 이렇게 아니라는 생각도 갖고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20대 이하 가구주의 평균 부채가 1년 사이에 40% 넘었네요. 아마 이것은 주택 구입보다도 제 판단에는 주택 전세 자금이라든지 또 전세 자금을 빌려 가지고 투자에 이렇게 전용했다든지 그런데 이게 41.2%가 1년 사이에 늘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게 514조 원 정도인데 뭐 이런 취업난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은 그동안 너무나 오랫동안 이렇게 이야기해 왔던 주제지만 금융 지식이라는 부분이 참 중요하죠. 부모가 조금 이렇게 깨어있고 이런 데에 관심이 있고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자식들에게 부채를 관리한다든지 투자와 관련된 그런 조언을 할 수 있지만 보통 부모들은 뭐 그렇게 하기에는 좀 역부족이지 않습니까 아껴 써라 그다음에 투자 조심해라 이 정도지만 2030 세대가 빚을 부채를 514조 원이나 쥐고 있다. 아 정말 너무 크네요. 부채 참 갚기가 어렵습니다. 부채는. 넘기기가 굉장히 어렵죠. 굉장히 보수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죠 돈을. 그다음에 돈을 빌려 가지고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투자한다는 생각들을 요즘에 많이 하는데 주식투자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남의 돈을 빌려 가지고 이렇게 투자를 하게 되면 항상 시간에 쫓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패자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성자보다는. 코인 투자는 더더욱 위험한 거고. 그러니까 참 이 문제가 이렇게 이제 20대 30대에 빚을 많이 찌게 되게 되면 이게 이제 계속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생애 내내 부채 문제 때문에 일찍 여러분들 내린 의사결정 때문에 계속해서 비용을 치료해야 되는 그런 경우죠. 거시적으로 보면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내는 것은 만들어내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지만 개인적으로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은 부채 증가에 대단히 여러분들 보수적이어야 된다는 거죠. 썸썸이 줄이고 부채 여러분들 쓸 것 다 쓰고 여러분들 저축하거나 이렇게 하는 게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어쨌든 생각보다 2030의 부채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 그리고 학교나 이런 사회생활을 통해 가지고 금융에 관한 그런 지식이나 이런 부분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참 드물죠. 자 여러분들 해결책이 참 개인 차원에서 찾아야 될 문제지만 정말 큰 문제네요. 자 여러분 오늘 이 문제와 더불어서 최근에 이제 제가 광고하기 시작한 한국인이 쓴 통사 세계사회단 통사 기독교로 보는 세계 역사 책이 좀 두껍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 정도 여러분이 지적으로 도전해보면 많은 것을 이렇게 건질 수 있는 괜찮은 책을 참 만나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분들 가끔 이렇게 책을 소개하는 시간을 갖는데 참 괜찮은 책을 찾기가 힘드네요 요즘에. 괜찮은 책을. 그래서 책을 선택할 때 참 어렵습니다. 책을 소개하기. 그런데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이 기독교로 보는 세계 역사는 100여 건 정도의 책을 쓴 작가 입장에서도 참 훌륭한 책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께 추천도스로서 정말 손에 꼽을 수 있는 그런 책이다 이렇게 봅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편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이래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